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세일을 위해 초청 교수님 초대 교수님은 이 교수님은 일단 랩도 랩이지만 일단 비주얼이 팀에서 2등을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에서 일단 1대1은 당연히 아시겠죠?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란사한이고요 하나 둘 셋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병원 고생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60초 6개였나 아 그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니다 한교수님 한신이 언제부터 힙합을 좋아하세요?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 태어날 때부터 제 그 뭐지? 그 어머니께서 어제 태교를 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네 잠시 이 수업시간에 지금 폰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 같은데 아 뭔데요? 교수님 네 제가 지금 교수님 사업을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승진아 선생님 한번 랩 한소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제가 랩 한소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소절 보여주세요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 주세요 어 비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트 네 광고 시작 끝났고요 네 광고 시작 끝났고요 아 여러분 아 조심하세요 네 잠깐 틀렸어 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저녁 멋있는 노래도 하고 여기까지 내일 뭐가 있죠? 내일이 비밀이에요 아 연습하네요 안녕하세요 랩을 써보겠습니다 저도 광고 안녕하세요 랩을 썼습니다 저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? 여기 들어오신 후에 한번 들어볼까요? 토핑은 돼지토끼 돼지토끼 가볼게요 저부터 할게요 뭘 먹어도 먹어도 자꾸 먹고 싶구나 먹을 거에 대한 사랑의 스테일 향한 사랑처럼 기쁘다 야식을 못 참은 창빈이 내 자신이 너무 미꾸나 얼굴 부었다 해도 그래도 난 이쁘냐 우리 창빈이 형은 돼지토끼 16비트, 32비트에도 랩이 가능한 메킨토시 이 레슨을 집중하는 스테이들 왜 이리 곱지 창빈이 형 매력은 스테이들 맘에 꼬인 야 형 형 이게 힙합, 맨, 오케이? 어, 잘했어, 잘했어 네, 굿 지금 강의 시간에 혼하는 학생이 또 있네요 네, 현지 씨라고 하죠 저는 광고 하나만 하고 하실까요? 네, 광고 하세요, 광고 하세요 이게 광고 방송이다 이거 나, 저 내일 리노 형이랑 같이 출연을 하려 하는 거거든요 아, 왜? 그 리노 형의 리노리방인가? 아니, 뭔 소리예요, 저 나갈 거예요 아니, 약간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, 왜요? 저, 저 내보내주세요 계속 싸우시네요, 여기서 한 번 내보내주세요 한 번 내보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네, 60초 지났습니다 네, 저 나오니깐요 네 네 네 네, 많이 봐주세요 저랑 리노 같이 나옵니다 네 네 네, 창빈이 형 교수님 근데 한이는 뭐예요? 저는 이제 여기서 초대 교수로 네 오늘도 열 방해를 아, 창빈 교수는 괜찮은데 네 한이가 좀 맘에 안 드는데 아, 이건 끝! 자네 합정 조직해 자네는 합정은 애플이라! Never say good bye 너와 난 하나니까 같은 꿈 속을 같이 걸을 테니까 지금 네 꿈이 들어와 내 곁에서 웃어주기로 해요 내일보다 멀리 영원보다 오래 사랑해 널 네 영원보다 오래 사랑해 널 사랑해 스테이 하나, 둘 사랑해 스테이 사랑해! 스테이 오케이 됐어